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끌려갔다 왔어요! 그 여권을 보더니 데려갔어요 그 조사실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여기 하이나는 신기한게 대무비자라고 하네요 싫어하는 사양들이잖아요 뭔가 왕창 복제공항 같아요 한입가에 반가운 라면 밥을 키우자 좀 더 편하게 먹으면 여행이 많이 먹어서 또, Universidad이 고소하러 가고 가게에ей 강아지 들어가게 와 방이 진짜 좋다 안이 정말 네요 아니 방이 진짜 넓어요 아, 나 여기도 방인 줄 알았어. 진짜 좋은데? 여기는 이쪽에 대박 소식. 여기 중국은 와이파이 연결하면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게 안 된대요. 저는 내일 골프 티업이 7시여서 이제 자고 내일부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잠갖고는 안 돼, 300이야 이래. 그리고 캐스, 카우가 안 돼. 300이야 이래. 어, 560. 사인. 캔 주세요. 네? 이거 탈 데가 없는데? 대수. 대수. 하이하. 예. 예. 안녕하세요. 허니블링 구독자예요. 하하하하. 어떻게 해? 어, 예쁘다. 어, 어떻게 해요? 어? 어? 나? 바로 소환. 어? 네. 날씨 좋다? 어우, 너무 좋아. 음.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 마운 조사인데, 똑같은 손을 주셔가지고. 아니, 잠깐만. 우리 캐디님한테 급하게 빌렸어. 지금 2번 오린데 비가 엄청 많이 와. 비 많이 와. 비가 더 많이 와요. 시원한데.. 시원한데.. 이거 칠질이 있나? 시원한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맛있어. 오 진짜 저기있다. 머논네스틱입니다. 맛있어. 땡큐. 저 이거 카차스에요. 나 카차스. 나 카차스. 나 카차스. 근데 이렇게 플러스는 올라왔어. 그냥 이렇게 써? 아아. 자자. 날씨가 좋아졌어요. 100만원이에요. 날씨가 좋아졌어요. 카차스. 하아. 굿샷. 굿샷. 좋아. 많이 좋아. 땡큐. 두인들 모두 알았지마. 내일 저리지 않겠지? 네. 안쳐. 내일 안쳐요. 꼴리니는 이곳에서 관리를 해주는 캐비님이 안쓰니라.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는 캐비님이 안쓰니라. 여기 바로 뒤에가 워터파크 그리고 온천이래요. 근데 여기 온천이 진짜 넓다고 해서 탕이 진짜 많대요. 지금 저희가 여기인데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다 온천이래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온천.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대. 와 진짜 사람 한 명 덥다. 애기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온천이 이렇게 세 구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은 하도쿠를 먼저 가려고 해요. 정글 같죠? 아니 여기가 대박인게 이렇게 사람이 한적한 워터파크 온천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유명한 리조트에 사람 엄청 많잖아. 애기들도 많고. 지금 시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discover неё 모든 것보다 나중에 길 transport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여기는 아울렛인데도 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하이난 여행 올 때는 여러분 환전을 꼭 하시거나 아니면 QR을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 무슨 토텔에 갑자기 저 이거 인형인 줄 알았어요. 얘 침뱉잖아 얼굴에. 맞아 침뱉었네. 앞에서 찍어야 해? 얘 침뱉잖아. 너무 귀여워. 아 침 안 뱉어? 어 뭐야 언니한테 왜 잘해줘? 어 얘 말해요. 말을 한다고? 어 얘 어 이러는데? 이거 봐봐 지금. 미용같아. 응. 귀여워. 귀여워. 얘 웃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고양이도 있어. 어?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먹어야 돼요? 이거 내가 먹어야 돼서 먹고. 나같이 먹어야 돼. 그냥 엄마한테 먹어야 돼. 이제 남쪽으로 내가 먹어야 돼서 먹고 싶어요. 아무튼 상상을 좀 안 보여줘. 이거 먹어야 돼? 주행하는 차이다네요 너무 예쁘다 지금 야시장 가는 길에 놀이공원 있어요? 지금은 야시장 여기는 치아는 어때요? 절대로 안전해요 절대로 안전해요? 응 종겨워 우와 신기하다 우와 나이트마켓 대남대학교 여기가 남꽃미래예요 네 그래서 대남대학 남문 야시장 아 남문 야시장? 근데 되게 깨끗해 보여요 이렇게 우와 망고먹어? 어떻게 해 향이 되게 좋아 좋죠 너도 망고먹어? 응 망고 귀신이거든요 무슨 맛이야? 이것은 침 맛 이게 더 맛있는데? 이것은 이것? 이것은 이것 이것은 이것은 나 쓰게 아이고 썸이 날아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우와 엄청 싸다 여기가 4,000원? 뭐야 톨릭팬보다 싸고 맛있어 으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응 응 맛있어? 우와 근데 나 중국이 망고 맛있을 줄에는 생각할 수 없잖아 하나 사는 거 이게 둘이 아닌가 봐 그냥 한 번도 안 먹어 근데 방귀 먹는 맛 같다고 그러던데? 내 친구가 우리 하나 도전해 봐봐 이 메스스리오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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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으아아 으음 맛있어? 4,400원 이거 비싸네 이거 되게 비싸네 아니 언니 맛있어? 거짓말 맛있어 너 좀 해야지 언니 멋있어 먹어봐 진짜 안 나? 냄새 좀 안 나는데? 되게 신기한 맛이야 어때? 크림 먹는다 크림 먹는 달콤하지? 내 버테르는 못 들어가고 냄새 때문에? 냄새 안 나는데? 냄새 나? 딴 걸로 빨리 이 펭고 있어? 빨리 아닌 거 같아 야 뭔지 알았어 바나나 바나나 약간 상한 바나나 상한 바나나 그치? 상하고 눌린 눌러진 바나나 석가모니 과 석가모니 과일이요? 석가모니 과 이름이 자 석가모니 과요? 코코넛 맛 코코넛 코코넛 맛? 네 맛있는 코코넛 맛있는데? 어머 어머 맛있다 저 이거 진짜 난생 처음 봐요 이 과일 오 맛있다 이거는 중국 과일이에요? 맞아 열대만 나오는 아 열대 나라에? 오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동생이 너무너무 재밌대요 오 약간 여기 마라탕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마라탕 저 신나 진짜 이만 우쌩나 마라마 우쌩나 마라마 우쌩 보실래요? 아뇨아뇨 자라 이건 양념 자라? 얼마야? 1,000원 7,000원? 싸네 똑같고도 안 비싸네 여기다가 새우를 같이 해가지고 오 누룽지 맛있지 이거 가이드님이 좋아하는 거야? 여기 건너편엔 이렇게 시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까부터 편의점 가고 싶다 했거든요 편의점 편의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 가자마자 새우장 우리나라 가자마자 새우장 하하하하 우리나라가자 여기 로제 떡볶이 진짜 여기 닭발이 있어 진짜 여기 닭발이 있어 우쌩 최고 초고수지 뭐해? 나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 야 이거 진짜 무슨 무슨 초고수야 이거 얼마예요? 4,000원 오오 싸다 이거 새우도 돌 새우도 돌 새우도 돌 새우 완전 마라맛뚜아 이거 한국에서 완전 좋아해 많이 했는데 우리 해놈 해놈 마사지시아도 엄청 꿉꿉스러워 보인다 오오 헐 여기 대박 우와 수고도 없는데 하하하 네 마사지시아도 갈아입으셔야돼 오오 윤만 초 알참 짱 이거 뭐야 이거 필요해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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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 수고 시원 에어 어제 왔던 쇼핑몰 다시 왔고 저희는 너 피자국수 맞아? 나도 피자국수 맞아? 나도 피자국 먹을까? million 네 피자국 먹으면 좋아 피자국수 여기 왔어 여긴 홍보도 안 왔어 어, 이런 데가 찐이라서. 더 맛있겠다. 권혁, 폴리안. 이거, 이거 파파고. 아, 아, 파파고. 베스트 2인 세트 시켰어, 그래서? 네, 잘했어. 여기는 영어 밖에 없어요. 아, 영어가 없고 다 순국어밖에 없어. 68위안을 더 내면 반반으로 해준다고 해요. 와, 여기도 수박이 있다. 그치? 수박. 우와, 소스 진짜 많아. 세트 시켰더니 이렇게 이쁜게 나왔어요. 뭐지? 베스트 해, 어. 베스트 해. 베스트 해. 베스트 해. 그건 싸먹는 거 아니야? 아냐아냐, 여기 넣는 거. 얘는 이걸 그냥 넣더라고. 근데 이거를? 이게 빠삭빠삭하거든요? 근데 넣으면 이렇게. 어, 여기서 한번 먹어봐야 돼. 이렇게. 소스도 되게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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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났어. 신기해.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별로 안 나오는데? 내가 판매디를 살게. 아냐아냐아냐. 아니, 밥 안 넣었지? 그, 나 골프장갑을 생각해서 아, 이거 한 10만 원 나오겠는데? 이랬는데 6만 원까지 안 나왔어요. 여기 어제 밤을 먹었는데 밤이 맛있어서 친구도 사러 왔어요. 이랬는데 졸라가니 나온 거 아니야? 저기 피자. 아니야, 이게 유칩이었어. 겁나 마오랑 갑자기. 30도로 이거 먹어볼게요. 여기가 더 맛있어요. 필리핀보다. 더 맛있어요. 더 달아. 엄청 크다. 그리고 더. 완전 커요. 15,000원. 오, 싸다. 아디다스. 물사지. 우리 애기 신발이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싸요. 엄청 크다. 진짜 대박이다. 아, 두 개에 30이야. 이게 바로 시럽을 하나도 안 넣은 찐 수박집. 집이야, 이거 가운 거. 자유야, 안 되겠네. 그렇지? 변하지, 패키지가? 응. 싫어다도 되고, 너. 어떡해. 안 까져. 아, 중국사람도. 치즈같아. 그러니까. 아, 그래. 네. 이 카츠 카츠 카츠. 심장은 소금에 있지 않습니까? 소금에 찍어가지고. 돼지 심장. 하나만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하나만 시켰는데, 드셔보셔서. 맛있으면. 진짜 신기하다. McCormick. 근데 이건 아님의 소금에 찍어가지고. 선생님은 아이가 가고 싶다. 이렇게 뜨거운 감정이네요. 음, 근데 이거 진짜 정말 좋고 싶다. 이거 좀 다 먹ồn다. 진짜 너무 심하네요. 너무 멈춰서. 나 especially 너무 안녕하세요. 괜찮은 자요. 너는 게뭐지 안 hardest. 이 땅은 베듐은 그리지. 아칵은 숙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아주 좋은 거부팅. 그리고 있는 게이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